저는 여길 도착해서 지금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주인이 주인인데 안드레인데 저보고 키가 몇이냐 그러더라고요 막 너 이렇게 되게 조그맣네 가방 너만한 거 갖고 왔네 그래서 비밀이라고 내 키는 비밀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2m래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2m의 사람을 전 처음 봤어요 처음 근데 그렇게 커보이지 않아요? 왜 여기 나라 사람들은 커보이지가 않지? 그냥 내 스스로를 너무 자기 제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걸까요? 친절하게 슈퍼마켓 위치까지 알려줬습니다 저기 근데 지금은 닫았다는 거 블로깅은? 트래블링 지금 가는 곳에 힙스터들이 힙스터들의 천국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뒷골목에 그런 바가 있다고? 근데 나 너무 멀리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돌아갈 때 귀찮을 텐데 여기래요 이쁜데 어때 노르웨이에 힙스터들이 오는 곳에 끝난 거야?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드랍 비이어가 있는데 제가 딱 10번을 골랐는데 10번만 지금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조금 맛보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산타 라거 맥주를 시켰어요 여기 우컬 브로어리에서 만든 거래요 크리스마스 라거여가지고 색깔이 이렇대요 원래 일반적인 라거는 이런 색이잖아요 그래서 나 라거 시킨 거 맞아? 이러고 물어봤더니 아 맞다고 좀 특별한 라거라고 합니다 여기가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어떻게 힙스타의 성지가 내었어? 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런거 아 나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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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러네요 아무튼 여기는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새로운 곳입니다 제가 추천해주는 거 아무거나 마신다고 했어요 뭘 줄까? 무엇을 주실 건가요? 뭐에요? 뭐에요? 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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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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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주 香 이게 다 맛있네 그냥 여기 다 테이스트를 해볼 수 있는게 진짜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어 자비로웁 Butler 이렇게 제네럴 스타라그려는데 관대하네요 이 테스트하는 거에요 저 이런백주는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쉬어요 진짜 쉬어요 진짜 쉬어 진짜 이런.. 이렇게 되는 맛이.. 이렇게 되는 맛입니다 이번엔 다른걸 주셨어요 와일드엘 와일드엘.. 마음에 들 것 같은데? 나 와일드한거 좋아하니까 사울? 네! 스틸 제가 이것도 너무 쉬어가지고 다른 거 얘기했더니 바이킹의 바이킹 도와드를 줬습니다 그니까 바이킹의 피인거죠? 너는 쉬지 않기를 이거야 이걸 마셔야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맛있네 전 바이킹의 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시겠습니다 저 그거 그레피티 그리려면 그리라고 이거 줬어요 제가 여기다 그리고 싶다고 하니까 꼭 화장실에다가 그려야 된다고 저는 여기다가 제 흔적을 남길 예정입니다 화장실에 남기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냐만은 어디에다가 남길까요? 그래! 여기야 사람들이 제일 꼭 보는 곳은 이곳이겠지? 그레피티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엄청 특별하겠죠? 외계약 같을 거야 그치? 이 말도 남겼어요 짠 제가 한 거를 찾아보겠다고 왔어요 제가 한 거를 찾아보겠다고 왔어요 저에서 나와버렸어요 못 찾는 것 같아 못 찾는 것 같아 못 찾는 것 같아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야지 이거 이거? 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거 찾아냈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이거랑 이거 사진 찍고 있어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